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 보기보다는 똑똑한 것 같군. 우리가 들어왔던 이유는 이미 사라진 것 같다. 빨리 다른 곳을 찾아야 해. 여기서 영원히 둘이서만? 정신 좀 차려. 자자자자, 빨리 찾아보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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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아이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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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하하! 여기까지 잘 왔어! 역시 기대했던 대로구나! 우리를 기다렸다고? 그럼 그 스타킹 녀석들은 다 뭐야? 어? 내가 그 녀석들을 시켜서 니들 실력을 좀 알아본 거지 소문을 너무 믿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거든 소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? 흐흐흐흐! 숨겨도 사용 없어! 너희들이 바로 독수리 오 형제잖아! 뭐라고? 난 소노공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? 뭐야? 우리가 언제 독수리를 잡아먹었다고 그래? 그래? 키가 제일 작은 걸 보니 네가 바로 사호 제비로군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야? 독수리를 잡아먹다니까 아, 그렇지 물론 내가 너희들을 이겨서 너희들보다 더 유명해지긴 하겠지 뭐야? 네가 잡아먹었다고? 이런 나쁜 녀석 그렇게 이상한 말로 수침대도 다 소용없어 자, 들어보자 독수리들의 독수리를 해줄테다 아이고, 머리야 누가 쟤들 좀 말려봐 아λο감 아휴 아 이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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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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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래 알았어. 잠깐만 있어봐. 이게 나쁜 짓이요? 아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는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더럽히지 않고 저보다 강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 이제 갈 테니까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해.